이것을 제대로 설정 하셨는데도 소리가 제대로 보내지자 이 바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께요 이 컴퓨터 스크린 아래쪽에 보면요 이 volume 아이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런 volume 컨트롤이 나옵니다 그럼 이 volume 컨트롤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꼭꼭 숨어 있어요 option에서 property를 누르셔야 돼요 거기에 recording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volume은 우리가 컴퓨터를 녹음하는 데 쓰지 않고 그냥 재생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play하는 volume만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option에서 property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recording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체크해서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 마이크로폰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선택되어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아냐 하면 결국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이 bar 있죠 이것이 움직여야지 소리가 나는 것인데 지금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를 하나씩 클릭 클릭 하시면서 어느 쪽 어디다 놔야지 소리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단 하나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은 헤드폰 자체가 헤드셋 자체가 이 mute 버튼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눌려 있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여기서 무얼 하든 간에 소리 자체가 헤드셋을 떠나고 있지 않으니까 마이크로폰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올 도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ся Uncle Sam Uncle Sam Uncle Sam Uncle Sam